1. 기도 드리겠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하도 불쌍해서 하나님 측은히 여기시고 거기를 베푸셨나이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이 밤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혀 주시고 남은 여생은 절대 순종 걱정하고 뒤로 돌기지 않고 애교를 보지 말고 하도를 건들지 말고 오직 정해주신 길 시원으로 가는 길 현상정부에 정상에 가서 아버지 뜻을 이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육체로 천연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겠나이다. 말씀 밝혀 열명의 도로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를 위해서 32장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아의 제 10년 곧 너부간네살에 제 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리미아에게 이만이라 대예 바베논 군대는 예루살렘을 엮어 싸고 선지자 예리미아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여응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베논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치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아를 시드기아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베논 왕의 손에 붙인 바 대리니 이비 입을 대하려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베논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가 나의 권고하는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지 못하리라 하사타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아가 가로대 니가 어찌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만하십시오 31장은 국토회복입니다 이랬나라 모래아산 근처 한지파 유다왕국 중심에서 온 세계를 동천안북을 모두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면 70년되면 그 안이 안되고 그래서 하나님 선민들이 아브라메 자손들이 보여주는 구약시되는 민족이 두 번 이동합니다 아브라메 약속 4백년 때문에 애교를 가서 조금 살다가 예수 대행자 모세가 2월절로 건져냈고요 두 번째는 초막절에 바비로이 치고 올 때에 꼭 70년만 되면 약속해서 건져된다고요 그만했다고 예를 들어 오게 갔습니다 나쁜 놈이죠 여러분도 왜 피해받았느냐 세일 때문에 초막절 70년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됩니다 예 멈추면 안되요 가야되요 그래서 심지가 경과하고 예언의 말씀을 벌벌 떨고 이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요 가야망치 않이니까 연결은 날짜가 똑같아요 한결 밖에 없어요 한단체밖에 없어요 두단체가 아니에요 그 율법도 하나입니다 모세가 주신 율법 다른 율법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세야요 모세가 법이 아니요 그 시대 그때 그 배신에 모세를 버렸어요 누가 어린애요 어른이요 어린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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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지 이제 19세지 23년 청년이 청약되고 성년 미성년이 미성년이 미성년 자세를 낮춰요 나는 모른다 애기다 그럼 하나님 불쌍해서 강제를 끌고 가는거에요 그게 출애국에 23년이 만만해 가세요 어른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40년동안 가난의 며칠을 갔다 왔어요 정탐을 정탐을 다 까먹는가봐요 아니 정말 모르는가요 며칠이요 어 4일 10일 40일 아니 12사람이 갔다 왔다 왔다 정탐을 며칠 40일이야 뭐 10일 갔다 왔다고 성경을 고치려고 힘들겠다 아니 민숙이 13장에 정탐 갔다 왔는데 40일동안 간다 말이요 그 사람이 다가가서 야 1일 1년이나 끈들려 40일이지 왜요 너 죽어 너 죽어야 된다니까 정탐 갔다와서 보고했죠 참 좋더라 좋아 엄청 좋았을까 흘러 그저 청년들이 포토종이 해봤지요 하나 가지고 몇사람이 두 명이 그렇게 포도가 좋은 포도가 있는데 가장하게 열 사람은 못가 왜 못가 낙제했어 거기 사람은 다 장수야 우리는 거의 이렇게 며칠이 갔다는거 그런 포도몰이게 몸이 건강하지 강야에 뭐 포도가 있어 뭐 뭐가 있어요 만나문만 빠짱말라 빠졌지 그렇게 못간다는거요 10명은 못간다 두 명 왔는데 두 명은 10대 2야 그때 여러분 살았다면 어느 편이야 두 사람 편이야 누가 어떻게 가라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요 다수를 보지 마세요 아부시지 오후 8천명의 교인이 그여 다 축제이예요 우리 술에 달거리는 사이까지 다 알곡들이예요 포도나무 같이해서 진액이 있는 진액을 받으면 진액이 사람을 만드는거지 뭐 사람이 사람 만들어요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게 무슨 양식을 먹느냐 시대를 아느냐 그 예린이하고 형님인데 오게 갇혔어요 저도 여러분 오게 갇혔어 지금 자유가 없어요 맘대로 하질 못해 막히고 막 아빠가 압력하고 때리고 찌르고 막 욕하고 욕하고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요 욕을 먹으면 마셔두고 아니냐 마셔려고 욕을 먹어야 돼 욕을 먹고 배가 불러야 돼 배가 없어도 부른가 보다 욕을 먹고 배가 불러야 돼 가만히 욕을 하네요 자꾸 더 더해 결말해서 끝났다 끝났다 세상 끝났다 북방원다 북방원다 동강좌사나 세일이다 이렇게 하면 던진 사람이 요구해요 미쳤다고 그러면 상비를 올라가는 거예요 예린아 따라가야 되겠죠 예린아 연대 70년 받았죠 더 세일 창조 받았죠 더 안식하는 길을 받았죠 이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 이사회수의 창고서야 예린아 에시결은 이사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 보태에서 창고서로 주신 것이 이 예시결 예레미야 두 선지입니다 그 국토회복은요 이미 결정됐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왔어요 네가 사는 갈때 우리는 저주 땅에게 이사가자 그 보탈 싸가지고 무슨 강을 건너갔어요 무슨 강이요 유부라 세당 건너왔다고 그래서 유부리민족이요 강을 건너왔다 부별됐다 선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다수께 너한테 그게 아브라함이 형아 좋긴 좋은데 준다는 것은 증거에서 증거가 내 손을 만져봐야 되지 무슨 눈에 보여야 되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체험을 체험을 주세요 뭐 체험주지 그 3년짜리 양자도 제사해 그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괜히 시켜봤어 그 아브라함이 열심히 소잡고 양자고 요소로 갱년제 3년짜리를 그 3년짜리를 그 3년짜리 예수 근데 아브라함 모르죠 그 양이 예수인지 모르지 왜 땅에끔 생각해 예수가 보자는데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 야 나는 네 제사 안 봐도 나는 그런 풀몬의 짐승에 피해 시켰고 나는 아들 여수피를 좋아해 그게 십현별 편이 있어요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두 마리 세게 나의 대체 중개했습니다 십현별 편이야 만약 방금이야 이제 누가 44 48 45 손 들어갔다 40 여기 있잖아 남마리 40편 손 들어봐요 알아요 알겠어 그럼 몇절이야 아 안 보여 몇절 5 5 5 5 6 6 10회 22편 1절 모두 시편은 예수의 열일용 예수가 마무리 온다는거요 그 대신 자랑을 예수 모델이 다윗씨 다윗이 가는 길이 예수 가는 길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요 기가 막히게 빠졌어 다윗씨가 기가 막혀 예수 하나님은 항소필과 염소필을 원하지 않아요 휘불의 구장일제이요 안사고 예 앞으로는 무장할 때요 확실히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프로는 졸도하지만 오지마요 공판사 말고 놀러왔으니까 휘불의 구장 십제를 보면요 율법은 누구때까지 맡겨뒀어 예수때까지 율법은 예수가 줬는데 내가 살것이게 감았다 받아나도 그 뽀뽑 율법을 붙들겠어 내가 가면 율법의 요구를 내 몸으로 다 빼옵시다 그래서 노마사 8장에 율법의 요구를 예수의 몸으로 값을 계산했어요 그 십자가 그래서 율법이 예수죽인거요 예수가 준 율법이 예수죽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동생 삼아서 하나님께 폭발하려고 형님이 죽으셨다 찬송가 부릅니다 426장 1. 426장 1. 426장 날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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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강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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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 7 8 7 9 8 8 9 8장 29절이에요 예수님의 형님이 됐어요 우리는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다들인데 독생자가 이제 마다들이 됐어요 넘어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진 예집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안에서 상세전에 미리 알고 정했어요 우리를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동생이 생기면 먼저 한번 뭐요 먼저 나는 먼저 애기는 마다들이죠 그 둘째 뭐요 동생이죠 그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해서 독생자로 하면 독생자가 뭐요 독생자 외동아들 외아들 그 동생 떠나서 그 독생자의 처우 배진 마다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요 동생관계요 형님 예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피해서 마다들이겠다고 말해요 강대가 그러면 이 땅을 준대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 자손에게 그 자손이 예수란 말이야 우리 예수에게 붙였죠 그 포로로 가지가 같이 보고를 누리 예수왕국에서 그 이사 49장의 말세종의 축복 축복이 있죠 말세종의 축복 외장역 이사야 이사야 아니 5조 왜 됩니까 하여튼 방금이요 49장이지 그러면 8절에 벌겟어요 요가께서 가나사대 은혜 때에 내가 니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로 도왔다 하반절 보라 따라여 보라 당차 항문당을 기업으로 상속해하리라 그거야요 그동안 본문이예요 예를 들면 30년에 국도회복 토지물의 법이야 물러준다는 것이야 누가 형님이 동생의 빌질 다 갚아준다고 말이야 상속하여 그녀신종합에서 보좌해서 기사에 피소를 들고 아버지 내 필요사 백성들 이름 너무 더럽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게 조선이 세일을 이 책을 먹여서 금고 뿌리를 다 뽑아내고 완전히 신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마음껏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대응 기도 믿고 갑니다 예수님 보좌우편에 대응기사 보좌우편에 대응기사 대응기도로 된 것이예요 그래 주인기도 우리도 성도기도 합해가지고 금향도에 기도가 담겨 거기에 쏟아지면 왕권도 바뀌어있는거 금향도 기도리라고 세일생활을 75% 다른게도 안 봐도 다른게도 봤을 다른게도 호세에 대해서 안 봐도요 이미 영업 끝났고 6척원 최상화 시계는 세일생활을 불러야 돼 그래서 그 세일생활 성경이 있어요 2442장 9절 10절 그 다음에 개시 5장 8절 3월에 우리를 성경도 합니다 그 장르가 찬송하며 은혜시대 사도 속되기 때문에요 그건 분명히 만들어 불러야 돼 찬송은 기쁘실 것에 기쁘다고 조선에 해야 된다고 실제로 안기꾼대 깊다고 거짓말쟁이지 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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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았는데 말라가 석장하고 거짓말이죠 그 신앙은 체험이고 현실이지 무슨 이론이 아니고 무슨 예행 논술이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실제 구원 받은 사람이 갈끼를 찬송 불러라 그 다음에 6척원 말씀은 찬송해 불러라 때로때라 때로때라 기도하라 그만해요 그때 본문 보면요 예를 가졌는데 사촌이 찾아봤어요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영사초 있어요 없어 다 죽었어 읽어봅시다 32장 6절에요 예언은 선지가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들에게 줬어요 이 예언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예를 들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착각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전하자면 하나님이 세일이지 하나님이 세일이지 사람이 세일이 아니에요 베드로 열쇠 받았어요 그 열쇠 베드로 꺼요 하나님 꺼요 하나님 꺼요 그런데 베드로 십자가 까불어 죽었어 그 열쇠 받았죠 그 제도 아닌데 세계를 살리는 열쇠인데 노마 법적에서 베드로 용감해요 도망가게 도망가게 1등인데 성실방에게 도망가 예수님을 십자가게 바로 죽었는데 난 어떻게 죽이더라고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도망가다가 앞뒤 안 돼서 예수를 만나서 죽기 싫어서 도망가던 베드로 예수님의 땅같이 났어 커버디스 커버디스 주요 어디로 가십니까 니가 신을 십자가 내 집안 가나 아닙니다 주님 와서 죽었는데 또 두 번 죽으면 안 되죠 내가 내가 지적을 거사해가 가서 나 베드로인데 우리 주민을 십자가에 받으시겠지 나는 가꾸러 죽잖아 가꾸러 거꾸로 못 박혔어요 추가 승리 베드로 꺾을 죽어서요 여보세요 줄까요 옆에 옆을 줄까요 우리는 아마 총으로 쏘는게 갈러지든지 그 중 보소가는 죽어야 돼 참여할 수거 가버렸죠 지내와 했어요 각오 된 사람은 지금도 전도 되요 안한 사람은 각오가 안 된거에요 전도 안한 사람은 각오가 안 된거에요 거짓말이에요 입에만 붙었어 이것보다 배급 중이 아닙니다 왕건이에요 일하도록 가보진다 캐치 일하도록 아니 역사가 금년이라면 일하시고 몇 달 남았어요 이 다급하단 말이요 5개월은 밤낮으로 다시 가야해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일만 해도 많이 주고 안하면 안줘요 문호동 무인급이야 계속 22장 12절 12절 있어요 일하도록 가빠준다 일하도록 그럼 여름이 하나가 하나님 말씀 직통해서 받아 절였어요 그렇게 이 백성들이 반대하는거에요 듣기 싫다고 왕이 오게 닫았어 그렇게 눈빼야지 눈빼져야죠 시리다 눈빼이가 당연해 하나님의 종을 오게 닫았어 그렇게 하나님을 오게 닫은거에요 바로 여름이 하나님의 특산데 우리 재단이 하나님의 특사요 그래서 바벨 도장을 맡겨놨어 니가 좀 하라고 무십쟁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능도 없고 나이는 많이 늙어 빠졌고 나는 욕망먹고 나는 질빡피고 나는 쫓겨나고 뭐 황당한 것은 소망이 눈에 안 보여요 그렇게 우리 보고 야 이 미친냐라 하나님 이 슬픈 아래님 미친 미친 미친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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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도로 나한테 하셨어요 지대기가 질빡피어 예 여러분도 그렇겠는데 이 재단이 진짜 수리빡피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해갈려 이렇게 보면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어떨 때는 무십이 생겨요 왜 선하가 찌리 있잖아 마귀는 막 공격한거야 니가 무슨 드리버뜨려받아 내 죽을거야 이렇게 막 마귀 공격하는거야 못해도 그랬어요 뭐 못합니다 내가 정의하도 못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생각 바꿔서 보낼 만사 보내세요 나이 80살이 지금 하나님은 나이가 필요 없잖아 영원인데 하나님 안에는 사망이 없잖아 영생인데 나이가 뭐 필요합니까 무슨 사람 몇 살 사세요 그것도 안아도 잊어먹을지 900 60 9세 어떻게 나면 나 할아버리 나이 잘 아니그래도 960 9세가 10 몇 살이지 50 60 70 80 90은 없지 아니 또 90 있어요 90은 없어 90 손 들어 봐 누군데 아 이간소에서 90이야 나 우리가 한집 사도 모르겠네 90이랄까요 응 90 90 900이랄지 하나님하고 한살이야 똑같아 그게 예레미야가 억울하지요 잘못하고 오게 같으면 되는데 잘못 없어도 오게 같으면 되는데 우리 재단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마귀떼들이 공개한 마귀떼들이 마귀떼들이 그 용이 입을 벌렸다며 가까이 용이 가까이에서 입을 벌렸어요 슬퍼다 아리엘만 아나 오려니 나타나는 권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래서 말세정을 막아 붙여서 이가 날 그렇게 훈련시켜서 연단해서 용을 잡아 용을 잡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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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잡아야 되겠지요 마귀가 강해요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있습니 다 금일이 철장 것입니다 성경 본문대로 6절 예레미야가 가로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냐 이러시기를 보라 니 숙보 살롱의 아들 하나매리 숙보가 뭐요 숙보 삼촌 삼촌 아들이 뭐요 4촌 4촌 아들이 뭐요 5촌 5촌이 뭐요 당속 숙지를 가 소수 하나요 재정은 뭐요 재정은 뭐요 재정 아는 사람 재정 6촌 3종은 맹탕 음철이구만 3촌이구만 3촌이구만 3촌 8촌 4종은 10촌 그 정도 안아야 되겠지 재정이받았고 6촌 6촌 종관관 종관관 뭘 종관관 이렇게 4촌 형님 뭐요 아래위야 부자지간 다녀 부자는 뭐요 부자는 아버지 아들 이건 sel 좀 52 공부 자기소성 단계 잊었으니깐 박팔아에게 돈 내서요 그 돈 줘서요 은혜 7개 왜 취급받으며 전쟁이 치는데 잡혀가는데 돈은 못 필요하며 박점을 필요하며 다 끝났는데 근데 회복이 있으니까 7시 후에 그 미리 사례면 공짜같아 여러분들 세상 끝났는데 돈 있는거요 그래 빨리 마태복십리 사세요 니 보물 어디다 놔놔 하늘에 싸우면 나중에 갚아준다 그게 예수님 혹시 목적이 땅회복 땅 찾아준다는 거에요 예 그 오늘까지 하늘에 은혜에 예금을 넣으셨는데 통장 보세요 얼마가 올라가세요 통장 없어요 현금 바친고 다행히 예금 우천든 소녀를 놀랍니까 한 이렇게요 올라간 것이 이렇게지 그만하실 때요 얼마 되겠어요 그래도 돈을 따지라고 여신을 하셔도 되죠 거기는 도덕고 동록도 없고 땅은 도덕은 사냐 그 땅에 나다면요 주택 주택조합 주택조합인가 우무역을 구원하는거 또 다 뺏기는거 예금 제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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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서 다 먹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땅에는 싸우는 안되고 돈만 생기면 주님 재단에 받쳐 그 그리한 데서 올라가 돈은 땅에 씌어지고 그 원금을 올라가면 거기 몇백배 이자를 붙여서 보상해준대요 그 기준을 볼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상급을 주고 안전하는 보험을 준다고 해서 이사사시던 구조에 그렇죠 근데 사촌이 와서 바채 사례 아나도세에 있는데 바채를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걸려가 기업을 이렇게 해서 기업 기업을 물러준다는거 이 법이 토지의 무릎인데 니게 있는이라 하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 예를 들으시 받았어요 나 예를 들여 그 사촌에 와서 바채 사라 딱 사버려 우리 교홍부인거에요 그 먼저 먼저 내비가 봐야되요 도대체 법이 무슨 법인데 이 예를 들으시며 이런 일이 있었냐 내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껀데 너희는 나그네요 우궁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왜 토지를 물으라 하느냐 사람이 땅 안에 가면은 땅을 똑같이 나눠줘요 한사람 열맞이기시 그런데 개구르고 일하기 싫고 방사봉사람은 땅을 팔아서 방사봉사 그 땅을 팔아야되깐요 그 누가들이 팔느냐 근족에게 제일 가까운 형제 사천 5천 6천 땅을 사놨다가 사놨다가 그 사람이 돈 벌 찾아가지만은 계속 돈을 못 보면은 50년만에 물론 무조건 준다 돈 안줘도 그게 뭔군요 희년이요 이 희자가 복 희자요 복대해가 다 팔아먹었는데 50년만 되면은 그냥 공자로 준다 내 땅을 준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 지구를 이 지구를 예수님이 사서 세안을 사 만들기 중단 것이 70년 70년 대희년이고 500년 70년 490년이죠 1일 1일 그 시장에서는 500년이다 490년에서 1일 율법에 안식일 7일 안식일 그 7일이 7 안식일 7일 7일을 49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법이 율법이 안식년 10년 근데 49년 근데 마귀덕을 대화가서 49제조 49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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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왜 하느냐 그 오른들 하여 한다는 것이 법인 줄 알고 성경이 있다 성경에 회복이 회복 50절이 뭐요 50일이요 49일 다음에 뭐요 50일이요 그 7,7일이요 그 부실을 못하고 49제 예패하잖아 자기 아버지 죽음 하시고 제자사진이죠 그 토지 물러준다는 법이 왜 하나님은 공기기 때문에 이 기울지 말고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나우리 살림을 잘못해서 배가 커가지고 다 빵사먹어서 돈 팔아서 그게 어디 팔느냐 동생보고 살아 형보고 살아 없으면 삼총살아 사총살아 오총살아 내가 돈 벌면 무조금을 주고 그 값을 주면 그 다음에 돈 못 벌가지고 계속 가다가는 50년 만에 무조금 줘 또 본주일에 그 종국이죠 근데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줬어요 이 땅은 니것이다 동방이다 에덴 동산 어디요 사방의 동방이요 동방이지 그런데 아담가 뺏겨서 변한대요 그 예수님이 형님이야 아담 형님이야 우리 형님이야 그래서 사찰이 사라진 것이 찬양식이에요 네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수님이 제기말들은 하늘을 벗어나는 자를 땅 셋 땅 그 예수가 다시 만드는거요 그래서 동사대 주는거요 대한대 88에 갔는데 이시게 살아주고 물려줘 그 땅을 물러줘 동생한테 그 토지 물이 걸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찾아준다는거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제목을 뭐요 네 해보 뭐 해보 애들 해보 그런데 누가 어떻게 된다 해야 돼 바벨은 스타리를 망해야 돼 후추폭 망해야 돼 그리고 우리 땅이 된다야만요 이 개수로 파장구장이요 이사 14장 내용이 바벨은 국방이죠 아침에 개별생이죠 떨어져죠 이게 스타리로 이게 누시가 아니고 이게 차단이 아니고 스타리로 그래서 큰 글 성경에 그 나와있어요 너 바벨로나나 이 아침에 게멸사 발로나나 너 망했다 그러나 그때 영국에 킹제이수 성경에는 루슈퍼가 뭐 참가하라 말때두산 그 그런것도 자달라고 거짓말 그리고 우리는 바벨로니만 하면 셋이 되다 그 바벨은 일곱머리인데 오늘 종가 일곱째가 소련이다 스타리로 그 다음에 25도 보세요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그 근족이 와서 대선을 잡고서 고문의 근족이 뭐 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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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각각의 자식 계속까지 가까운 그렇게 근족이 형님 동생 사촌 삼촌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 예를 들면 사촌이야 그 하나는 사촌 살아가서 여기를 예비시단으로 니가 내 바쳐 사는거 그저 하나님 예를 위해 알려줘서 여기를 오기 전에 야 예를 들면 이 사촌으로 그 바사 바타 타이로 무려구사으로만 해 알아서 알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저 박사 이름이 나이 예 다시 사례를 나중에 세시를 하면 다 우리 기댄 예를 들면 명렬다 바사 같고요 회복될 때요 그 예를 들면 죽었지만 그때 구약에는 그 마소사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들 복을 구약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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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다 세세계통 바람도 바람도 실시를 그리어시 물론 소지물이 그래서 법적으로 그때문에 육체로 사나가고 썩을 수 있다면 법적으로 너를 흙으로 돌아갈 거네 안돼요 그때문에 오늘까지 6명 죽을 사람 많잖아요 해지되 못 까요 목질리에게 생계자가 그 법이에요 계속 20.4절 목질리인 사람하고 짐승할 싸워 이긴 사람은 체리나가고 그 나머지 못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중에 여러 자녀들이 있죠 그 여러분 왕관받으며 그대는 살아서 그대에게 죽으면 못 갑니다 죽으면 못 까요 죽은 아들이 있어요 죽은 딸이 있어요 죽으면 못 갑니다 무궁생 갑니다 여성비고 죽었다면 개인구원 때는 가족구원은 5개월의 가족 다 해결시키면요 살아있다면 살아서 안식갑니다 그 여러분 잘해됩니다 아들 딸라가고 내 아들 낳았을 지 말고 아들을 잘 살려면 내 신앙생활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면 된다 그래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근족이 그 여러분 근족은 누구예요 아 조금씩 산소 불렀는데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앙고통 밤에 내 그분이 누구요 우리 오빠야 예수 오빠 예수 형님 근족이 제일 가까운 근족이 돼서 하늘총수 따지지 말고 우리 가장 가까운 형님이 예수님 그 너머스 몇장 몇 짜리요 또 잊어버렸네 8장 29절 받아들이겠다 우리 동생이 됐다 우리 없으면 예수는 복성자요 그것은 우리 세계대 여신을 할 수 없이 먼저 마다게 되나 그래서 27절 보세요 그 판 해를 계속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억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희년이 50년까지는 갚을 길이 없어 팔았는데 돈이 없어서 물로 오지 못해 근데 상상의 무조건 오신다면 이유 없이 돌려줘 그게 복대해다 그 말이요 우리는 이 땅을 닫았지만 마귀가 뺏어갔어 힘이 없어서 못 찾아봐 형님이 희년에 찾던 글씨에 다니엘 부장에 71대가 희년이란 알아들었어요 돌아갑니다이 이 지고 돌아가요 어디로 셋이 들어간다고 이제 문 앞에 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시대 너희 시대에 편하게 되겠어 너희 시대입니다 이사배장이요 그 이사배장이요 어떻게 내가 알아 너희 시대가 이사배장이었고요 33장 이사배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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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사배장 그 이사배가 북바부다 하니깐 사람들이 시끄러워 하지만 속담이야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봤어요 이사배장이요 정말 북바이 끝났다고 내가 말해서 여섯 번이나 근데 배성들이 다 속담한게 진짜 속담입니까 다를 다 보셔서 말았고 놀았고 이사배 이루어진다 그게 이사배장이요 몇장 이사배장 12장 10이상 12장 이어진다 이사배장 이사배장 이사배장이요 이사배장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보내는군요 그분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증가마침 공주 만난 게 증가마침해야 되죠 이것이 맞습니다 희년에 가서 돌려준다 희년은 500년대는 예를 들어서는 회복된다 대희년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요 기업을 물러준다 예를 들어서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신이 됐더란 내게로 와서 이르기라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라멘 땅 아나도서에 있는 나의 밭을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걸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느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아나도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게 증상을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죽어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가 매매 증서의 인신 증인의 압가 시위대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압마세의 손자 내리아의 아들 바르게게 붙이며 바르게는 예리며 서기가 되죠 그들의 그들의 앞에서 바르게 개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무슨 증서요 매매 증서죠 사천당을 사서 예리미아가 곧 임봉하고 도장 꼭 찍어서 보게봐라 임봉지 않은 매매 증서 두통 썼거든요 임봉한거 안한거 지하여 도기야 다만 많은 날동안 보족한 많은 달이 될래요 70년 그게 이 구약에 보여주는 70년은 스가라이장 70년입니다 우리나라에 70년 되면 이 땅 우리께 되었어요 하나에 돌아 먹수처 먹수처 그 인치는거 인간의 사람은 이 몸에 살아서 변하게 세실해가는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 물렀습니다 근족 우리 형님이 이 땅을 우리 아담 백일 땅을 이 때가 돼서 찾아서 500년 70일에 물러진다는거 70일에 기한이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냐 빚이 에스라 7장 7절에 아까 사상 7년 내년부터요 457년부터 7일에 62일에 지나면 예수와와서 십자가 죽는다 69일에죠 그 구약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다시 오실때 한일에 절반에 공중어져 10일에 앞에 절차는다 언제부터냐 760일 언제부터냐 75년 8월 15일 그거 모르면 순위 아니예요 가는 길이 근데 시내기가 길어서 우리 전체 감춰있지만 시발하라네요 나와야 돼요 시발하라네 초막제에 끝을 내고 선진국가로 등장해서 태평을 열었치 55년동안 어둡이 됐는데 이 동방에 세일을 두고 나가면 이 초대교회 음비시다가 나가면요 불공기다 엊그제 불공기다 엊그제 지고 시원상에 날릴 때 하늘높이 솟아올라 세계만에 살리려 영어 보고 그 세계 이 성당이 오히려 기어가 성장성 나라가 세계를 통일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을 2006배년에 우리 형님 예매나 몫이 가운데서 토지 무리기를 했다이 말이야 동생이 사촌이 왔는데 다 사났다 도장지가 났다 짐서를 사나다 여러분 개시록 4장에 하늘 본부께에 우리 상급을 기록하는 장로가 몇번이요 24명이요 왜 구양여투지 빠시나 교수사도 식시나 구양여투지사 장로가 부설도 기록해 오늘 점수 늦어져 맞았어요 개시록 1건 전하고 개시록 핵심전도 1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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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면 빵점이야 배점을 하세요 한 10점 맞았어요 그 점수가 많아야 왕권이 커요 몇몇이 커요 몇몇이 커요 보상을 많이 받아야 돼 이한대로 근데 전쟁이 날 때 예를 들면 17개 돈 몇푸 안 돼 가치가 전지가 돈이 없잖아요 그걸 호주머니에다 털어가지고 사촌에 줬어 야 돈이 요마끝다 17개 받다가 질서 내가 샀다고 내가 샀다고 니 팔았다고 여름나 회복될 때 근데 하나님을 또 여러분 다 죽었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주가 돌아서 열국이 돼요 아하십시오 17만원 그 17천리에서 독트로 같이 살아야 해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 우리 포도를 가지죠 우리는 예수님 편의점이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몸 바쳤지 또 기도해 주지 성경 보내지 말씀 좋지 그래서 예수님께 이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예 우리의 형님은 예수님이 없거든 우리는 바람을 시세지 살수 삶한 능력이 없어 다 팔아먹었어 아단부터 그리스도 무조건 사준다는 거예요 고맙죠 고맙죠 살인도 못해서 다 거짓게 되는데 형님이 희미시해 가지고 다 돈도 많아서 사준다는 거죠 공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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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 15절에 만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가 이같이 말하느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밖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살게 되리라 다시 살 때에 미리 사면은 공자 같다 그쵸 그쵸 3시대 가서 기억을 나도 좀 주셔야 아니고 지금 와서 일하도록 하나님 땅을 지어주는 거예요 땅을 지어주는 거예요 일만이 한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안 안주고 그 안한 사람은 종족이야 땅이 없어 남의 종사에 천장동안 종족으로 기억이 없어요 왕권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왕권 받았지 왕권은 땅을 기억받고 상속받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16절 내가 매매의 증서를 내려야를 바로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 함께 기도하려가는데 슬퍼도 소리다 주여하여 주께서 큰 눈가 드신 팔로 체녀를 지으셨어 싸우니 주에게는 능지 못한 일이 없으시니라 인정하시죠 무소불로 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백성님 우승승께서 밥을 잡혀가는데 내 사촌이 나보고 밥하게 샀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원수님에게 조롱되고 짚밟히고 잡혀가야 됩니까 센지의 마음이 그려 전원은 애를 천만일에 대해 보시면 2천만일이요 수달에 천만일에 만원소를 가십니다 만원소를 천만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비의 제약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고는 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러믄 만구리 여호하시니이다 그러나 주는 몰아게 크시면 몰아게 모여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는 사람이 몰라요 스무삭 그 사람이 스묵이시다 그래서 이사하시고자 그렇죠 소방살에 가서 하나님 이 세일이 이게 큰데 이제 나타나는데 스묵에 있었습니까 아니다 했지만 너가 몰라 그렇지 예 행사에는 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인류 이 지구 70억 인물을 하는데 지배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기도 하나님 통치예요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호하시나이다 보세요 분명히 결론을 보호해요 심판이에요 주께서 애굽강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애굽을 열가지 제안했죠 모세를 통해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서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를 강한 손과 드신 팔로 팔강 그런 토론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강에서 임하여 내시고 모세처럼 하십니까 오지가 천년 다 돼가지고 모세가 홍해 건너서 가난이 언제까지 체대가 돼간다고 그렇잖아요 빚이 1500일인데 예를 들면 600일이 그 1500일이 600일이잖아 그죠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우상만 들었어 아브라 사슴들이 그 하나님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아 죽여버리게때 바로 버리는 우상 우상의 본부가 바베로니 도저히 앞으로 공산교 유물로 공산교 사장은 하나님 먹고 돈이 1등입니다 유물 오직 물질이 그 칼막스 경제학이 그래서 공산당은 돈밖에 안 보여 그래서 부자 다 죽이고 돈 뺏어다 나눠먹는 것이 공산당 포플리즘 민중 민주주의 똑같이 나눠먹고 살아난거 그 자체가 성경 반대요 성경은 이해하도록 하고 되겠지 이랑시는 뭐하라고 먹시더만 그 겨우는 사람 누구한테 오래 개의 개의 왜 개미가 어떤 곤충인데 개미가 삭단하냐 이건 밤낮도 모르고 여름 더운 것도 모르고 계속 다니에서 먹을 거 못하면 허리가 잘라게 됐어 개미 허리만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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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야 하루 이랬어요 허리가 잘라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들 여자들 남자라 또 또 말하고 하도 놀아주면 일어나는 것 또 공개는 사실이죠 사실이죠 나는 몸으로 안하고 이불하기 때문에 모모등두려도 이번 사람이 있어요 이불사지 이불사지 하여 이래가 바짝만같지 그대로 하나님의 원리가 남자는 땀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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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애교가 소원하라는 거지 사라구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3시대 가면은 그리소서 지적이 없어지고 해보게 되면은 그래도 형님이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 때문에 다 물려준다면 우리가 실제 참고 7분째 선 살이도 못살아서 변화가 되겠는데 내녀만 내녀만에 50년만에 시간에 계획이 돼서 율법이 계획이 돼서 완전해보고 다리에서 선제사지요 선제사도로 율법은 50여지만 선제사지요 500여 대인이요 대인은 그 구약에 모세율법은 예속하게 맡겨뒀는데 율법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양의 피가 예수필요 육적이사라이 영적이사라이로 7일 안식일 8일 한례로 안식이 바뀌었어요 육적이사라이 세계영적이 예수님도 다 영적이사라이고 계획이 됐다니까요 계획이 됐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계획이 됐어요 그저 율법을 주방한 건 소개해보거든요 은혜가 1천년 100% 전데 지금도 토요일 안식식이 많다니 장동경 목사가 미국의 목사가요 토요일을 안식을 지켜야지 1호일날 1호일날 예배하는 성경이 어떤거 이 바보야 부활일이야 8일이야 그 어떤 목사되는지 모르겠어 안식일이 토요일이래 그 사람은 안식을 예배돼 토요일날 그 안식이잖아 안식이요 출애기 20장에 실제로는 토요일을 안식일인데 7일이 제 7일 안식일이라 제 7일은 여호 안식했죠 그래서 구하를 7일에 7일을 무덤에 있었다고 8일만이 그 한례를 며칠만 받아요 8일만이 8일 8일 8체년에 8체년에 7체년을 땅에 살고 8체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가서 같이 살아오 나 하나님 제 물앞에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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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비지 여군가사람을 살러줘 인류의 모든 것을 존업하고 그들과 행위의 열매대로 봉화시나이다 20절 예를 해봐도 주께서 에그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향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긴 하신다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가 드신 팔과 그 큰 토론으로 수위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큰 기적이지요 사라지 못합니다 어떻게 300만 백성의 홍해를 신발 속으로 놓을까 그들에게 해주시기로 그 열정에 맹세하신 적합을 이기 장세기 15장 13년에 400년만에 준다는 은행에 용해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버리니까 이렇게 금기를 베풀었는데 용사하시죠 그 70년이 정해진 거예요 70년은 육체본 천막절이고 400년은 영원군 6월절이고 그 예수님이 400년에 왔어요 모세같이 오셨다니까요 말라기 일자 문 닫고 430년에 십다가에 6월절 양이 됐었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원해서 아브라마 나 니 자서 안봐도 나 내 아들 독신값이 봤지 그래서 그 암호 1장 29절에 세상에 그런거지 누구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에 그런거지 어린양이 예수다 누가 속에서 누가 세뇨하니까 우리는 군동실을 속압니다 한낮실에 대한 그게 249장에 군동받고 안타고신대 그 중앙계단에 워낙에 오케시옵션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도 그 하나 달라고요 그 중국이 쫓겨나다가 중국이 나고 또 쫓겨나가 다 끝나는 거예요 중국에 들려달라고요 예를 들으시니까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시아는 하나님의 장막이요 소련은 뒤에 몽둥이고 중국은 부지경이 되었라 갈라 북한도 부지경이 되었네요 여국하며 여국하며 이틀에서 또 하는 건데요 참 목사님들이 너무 정말 정신없어 이 조각체 다 카드인데 북한에 남한의 it 기술이 북으로 계속 새갔어요 근데 썩은 거죠 북한의 대남 사이버 테러가 빈발하는 가운데 한국정보통신 it 기술에 북한 이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1년부터 대학 운영 첫 번째가 정보과학 정보과학 학부 설치 예컨대 2010년 10월 개교한 평양 과학기술 대학 주된 분야 는 정보통신 it이다 동부과학 교육문화재단 공동이사장 각섭이시 김산만씨 목사 아닙니다 목사 자격 없습니다 원수공산당에게 돈을 줘가지고 해결을 만들어서 우리보고 공포를 줘면서 서울풀바닥에 대한 돈이 어디갔냐 한국교회에서 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관심비는 영장관심비입니다 각섭이는 소도천발이죠 북한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남았지만요 법무리 대통령 예 나뉘어갖고 놀랐어요 평생에 아 기술 대학 채우는데 남한에서 돈이 노매됐던 것 돈 주고 계속 돈 줘서 한국을 모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서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시면 되겠죠 이사장 공동 이사장 동북아 교육문화재단 공동 이사장 각섭이 목사 김사만 목사 이 추진하고 한국기득교회에 320억 원을 투자했어요 320억을 평양대학을 세웠어 그래서 과학을 공부해서 핵을 만들어서 남한에 쏘라고 그래서 그래서 설립될 투자해서 설립될 평양과학학기술대학교는 2001년 남북한 정권의 허가시점부터 정보통신 rt 분야에 가장 역점을 또 왔다 가토래 5월 2일에 재단척 김진경 설립 총장과 북한 교육성 전 금방 부장이 부장이 적성은 전시고 이름을 금방이 있어요 부장이 체결한 평양 정보과학기술대학 설립계약서에 따르면 정보과학고 설치를 대학 운영에 첫번째로 적고 있다 최근 나온 평양가 평양가학기계 아기술대학교 홍보 자료집에서도 평양가학기계 교육목표는 it 강국으로 it 고급 인력 양성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도움을 줘서 각 대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신 공개하죠 해결개발에서 우리보고 손들 북방에 북한의 돈을 도와주면 그들이 백성들 쌀자주쌀장 말고 전부 무게만들 이스라엘에서 무인 폭격기 사람 안타고 비행기에 가서 적을 공개하는 그런 비행기에 있어요 사진 OR 이 Rings 미국의 B 50 이가 Thr隻 동의는 사라지어 박사 Ära 그의 성격 안튼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게 전쟁이예요 이거 갔다 읽어보세요 안 읽어볼까요? 돌아가는 것이요. 딱 갈 때까지도 지금 예배실 가만히 계세요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요. 북한과 중공과 소련과 아시아하고 돌아가는 거 일본과 6차 회담이요 미국은 남쪽이 대표로 드러리 드러리 한국이 신랑이고 그쪽 드러리들이 하나님이 유다를 딱 선택해서 당신을 위해서 야곱이지만 유다가 왕건이다. 죽고자다 한국도 없으면 하나는 일 못해요 한국도 구사자가 아니면 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나도 사람들이 유명하지 못해요 어린 청년인데 하나님이 일어나 내가 열받으신지로 세웠어 너를 통해서 뽀뽀뽀고 힘을 거 신고 너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아이고 나 어린애는 말도 못합니다 야 너를 할게 해야 돼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입에 말을 줬다 이게요 그 말이 예를 들어서인데 이 입이 된다 이게요 70년 됐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잖아 그럼 그렇게 우리도 돌아왔다 이게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래서 앞으로 포도원 밭을 사야된다니까요 셋이 돼가서 그 우리 돈이 없잖아 그 형님이 물러졌다는거야 우리 맥힌 것을 사다준다 이 말이요 그 21, 22절에요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10조에게 맹세하신 저가 우리 흐르는 이 땅을 그 가만한 복지되지 지금 지금 연설입니다 구약에 그들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여 하여건을 주의 목적 주의 목소리를 정종시 안이하며 이 선악가질이 발통해 하세요 이게 은혜를 바꿔도 호기를 건너왔는데 또 영을 따라가 마기를 따라가 왜요 딱 잡혀버렸어요 체질이 선악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안생기고 마기를 섬겨 왜 마기를 섬겨 선악먹어 놓고 지만 보고 다니는거요 네 그 하늘을 어떻게 찾아가야지 값을 치료보라도 그래서 일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모든 연세 말씀을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책을 사서 우리를 먹여주면서 6천명고는 원제를 뽑아내고 최신이 된다는거요 주의 도의 행시 아니하며 물어 주께서 행하라 행명하신 이를 행시 아니하였으므로 그게 선지의 말도 안 좋고 율법도 안 지키고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없어서 여린이하 대응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성을 취하며 하늘자가 바벨론이 와서 흉벽을 쌓았고 갈각이 등가 연경으로 인하여 이성의 일을 신은 갈게 아니라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신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구약도 말씀대로 지금도 말씀대로 강암옹은 죽습니다 빼고 버텨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예수도 기록단을 하셨죠 그 가치로 가입 2. 21장에 다위세집에 이세집에 이세집에 한쌍이 났죠 이세중에서 이 토지 무리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눕혀서 아시죠 눕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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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시는군요 어떻게 하죠 이방제자죠 모함제자죠 시집을 잘 갔어 그 시집이 유대집이야 나오미 근데 시아우지 좋고 남편 죽고 동생 죽고 다 죽었어 남자 시집 다 죽었어 그 가부가 세번 남았어 그 나오미가 아 이거 소망하다 난 고향가 죽으러 간다 알게 네들 둘이 가 한 한 네들이는 야 젊은이게 시집가 파자고 살아야 돼 구례적으로 큰매들은 나 안갑니다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나 죽어도 어머리지 나다같이 나 따라가서 그 신랑이 없어 시가 시가 없어 전문에다 왔는데 이방제는 도시하는데 실시로의 알로가 대로 가는데 애가 안가 애가 안가 애가 안가 아들 너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물을 물을 잘 찾았어 그래서 어 남의 집에 가까운 친척을 물어봐서 너 이에 대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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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다음 순자가 보았어요 보았어요 그 니가 물로 내가 물려줄게 그래서 보악하게 시기가 그래서 누가 부시가 어디서 도리받에서 하하하하 집에 가세요 그래서 애 낳죠 애가 누구 다른 사람 누구요 오베 다이소 누구요 아빠 그 다이소 아들 누구요 아니 하나님 오베스 아들 누구요 이세 이세 아들 누구요 아니 다이소에게 누구요 예수 이렇게 족보가 있어요 예수 족보가요 사람은 안되는걸 하나님을 되겠다는 거예요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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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요 장군이 유다 부인 죽어서 아들 셋이야 근데 큰아들도 죽어서 두째도 죽어서 거세지나게 어려 이것도 죽을 거예요 그러게 며느리가 신장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 시동생이 나이가 다 됐는데도 그래서 오라고 연락을 안해 그렇게 선수 채찍이 어떻게 아시는가 되신게 아버지 씨나 동생 씨나 뭐 다른 데도 그 며느리가 기생을 꾸며서 기생을 꾸며서 기생을 꾸며서 분발되고 눈썹끼리고 혼입을 더 없어서 기생이야 그래서 시아버지 양털 닫는게 길복에다 앉아서 유일한거야 그때 유다는 부인이 죽었어 여자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 가다가 기생했을 때 야 내가 돈은 없다 공수인데 야 양털 닫고 팔아줄 테니까 좀 누구 방에 들어가면 안 되겠냐 애 낳았다 우리 애 그 남아리가 의식이 좋다 이야 돈이 필요했으니까 싫어 시반이게 문제지 그래서 한번 잤는데 임시이 됐어 예 어떠다 시대가서 심리사기에 못두는데 이걸 한번에만 당장금을 임시이 돼가지고 상결되니까 내가 볼록해 소문났어 유다여 당신의 누리라 아주 더럽게 임시이 됐어요 유다 유다 그녀를 끌어내서 불질 불질로 버려 그렇다면 그것도 없이 때려놨는데 우리 애가 왔는데 왜 지금 우리 세계에서 지팡이 질고 도장도 있고 허리 끈겠어 그게 뭐잖아요 말씀의 지팡이 달인줄 끈 알아요 유다의 핵심적인 것을 도장하고 하나님 도장에 유다 도장이요 슬랍 도장이요 그걸 가져가서 다만이가 그 끌려가서 그 그 그 그 그 그렇습니다 누구야 여긴가 에서 지팡이 들어가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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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생각났다고요 구단은 6일에 6 육적으로 신앙은 영적인 영적 관계가 여러분 재단 관계 예수 관계가 영직 구단을 통해 요구를 쓰고 뭐 예시나고 관계가 뭐요 구원관계가 하나님 하나님 들이보며 들이보며 아니야 그 바꿔서 못드려 이만이 만들어진 그 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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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인 조건은 즉, 얼룩떨게 그 사람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제가 드릴 말씀을 토지 무료보기 무료보기 따라서 다 딱딱 맞는거 예수인 조건이 부족했다든가 잘못은 예수 못하거나 알았어요 그 성역을 읽고 깨닫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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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지나는 사람 가보지셨잖아요 독생자의 수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민족이 너무 부상해 우상순가다 바로잡혀가는데 그 자리에도 사촌을 다 제사해서 바쳐 사나지만 나중에 지시를 끝나면 근데 자기 것이 사실이게 사촌 동생은 형님이 사실이게 시신을 맞춰면 자기가 오는거요 그게 예수의 관계 말 예수의 관계를 이 지구를 놓고 이 지구를 예수님을 사서 준다는거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일에 일과 전화하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요 주님 나라게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 그리스도 나라 우리 부부 관계에요 24절에 보호사서 일상을 지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고 쌓고 갈라기근강을 영경으로 인하여 이상해 이승 1일 일을 치는 갈대아이네 손에 붙임바되었으니 주의 말씀 들어왔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바치를 사며 증인을 세워라 봤었으나 이성은 갈대아이네 손에 붙임바되었나이다 예를 들어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도로 바쳐 샀는데요 이성은 받으려면 언제 찾아주는데요 언제 얘기해보게 된데요 야 지시를 70이 있잖아 사회의 사례의 사례가 나 시신을 시신을 자 내시아는 내년아요 사례 제조 70년 이렇게 성경이 지나갑니다 70년이 정해진 아니고 사례는 배드로 제단입니다 예수님 질기잠 6월 7일 4고 5서 핵심관리 베드로 단체됩니다 우리는 계시도래 동방역사 해돋은 데서 하나님으로 인천의 역사는 영화의 초막절 시상하지만 나오는 제가 인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십자가 알고 시행하는 모습 가쳐줘야 가쳐줘야 26절에요 대예여 여호와의 말씀이 예를 들을 때 이마요 이르시라 예를 들을 때 답이 왔어요 나는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가 당신이 여호와니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영체의 육체요 영성경에 육체요 육체가 뭔데 육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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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대신하게는 나는 영이 하나님 아예 노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나 말은 여기로 육이 아니다 딱 잘랐어 예수님 메시아는 영어만 구원해 육체를 못 구원 못해 그런데 하늘에 가니 아버지가 육체도 육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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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 영도살고 육도살은 세례의 역사 받고 있는 오늘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축복이라 허송세월 하지 말고 받을 축복 세상에 사람 그 구성하고 있어요 주의할 수 허송세월 육체요 세월아키라 대각합니다 대각해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시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냐 기다려 내가 누구냐 내가 용하지 나는 육체 하나님이냐 그래서 다시 얘기해 우리는 육체의 구원 육체 하나님은 육체의 구원을 약속했다고요 육체 하나님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 육체 하나님 육체 하나님 육체 하나님 육체 하나님 잊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 육체 하나님 또 내가 또 영체할까니 육체 하나님 육체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내게 능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이네 송가 바베로난 누구관사 손에 후칠 것인지 면에를 70년 그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받아서 사나도 해복되어 봤지 70년만에 우리의 이곳을 70년만에 지금 우리를 땅을 당하기 했으며 상속하리라 땅을 추리다 했어요 그래서 은혜부터 썼다 은혜에 응답했다 그 구원에 도와주고 장작 땅을 상속해준다는 것이 이기고 또 이기고 400년 영원군하고 은혜로 영원군하고 또 70년에 육체국에서 0627년을 살자가 말이야 근데 뭐 기분 나봐요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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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서 그 세기다니요 영원군이 이기고 이기고 그러나 따라갈까요 따라갈더 따라갈더 본문을 잘 보냈고요 예를 들게 하나님 답을 줬잖아 예를 들게 내가 누구냐 영원해 육체 하나님 육체 하나님 마태 24장에도 육체국원 육체국원 육체를 내가 보관다고 하나가 감해주면 모든 육체가 구원 못받아 내가 하나가 안 감으면 예수가 하나가 감해져 하나가 감하는 것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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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뭐야 마이사를 하셔봤어요 예 우리 재단이 그런 재단이 북방이 온다는 거야 그때 날개 펴줄 때 날갱초박질하게 별덕어서요 우산 우선 뭐야 바보지 그래서 구름길을 우산 가지고 준비된 사람은 휴비무아니라 여가방에 우산 들어서야 지고 더울 때도 뭐서 우산이 양산되는 거지 왜 협회반의 얼굴이 고아지지 얼굴이 그래도 나쁜게 해피코마 고고마가 시켜보시라 그렇게 바라솔을 여자들 꼭까지 돼야 되지 이수지 바솔이소 없어 그게 대단한 필수적으로 우산을 양산까지 그래서 양산기술자가 그 길이 있게 주로포절하기도 말해 한별에 한별 삼단으로 닥쳐 우리 하나님 바보가 비올때 해구산 미국에서요 한국오요 너희들 핵만들지마 우리급이 겁이 나니께 우리가 우산 세워주자 너희들 나라도 누구도 해공항을 미국에서 해구산으로 다 말하시는데 그런데 비오시기 모서리 지금 굉장히 때문에 겁이 나서 예 그래서 미국에 겁을 먹고요 서부지방에 공격미사일을 15개 개최해서 이 삼십이 있는데도 왜 언제 전부 쏠지 모르겠지 그래서 미국에 무슨 큰 참사하며 이렇게 돌았어요 이쪽에서 중국 바다에 북한 경제하기 위해서 전쟁이 전쟁 그들 계시로 안사면 되겠어요 듣든지 듣든지 안듣지 하라 했는데 전도 안하면요 굴을 못합니다 각오하세요 아이고 뭐 바쁜데 돈 버는 사람도 없는데 피곤한게 무슨 전도를 하냐고 니나 해라 그럴거요 진짜 그럴거요 두세사람 남아도 주인과 함께 많은사람은 따보시지 하지만 수립바벌단체 이상계사옥에 적어요 그 29절이요 이사를 치는 갈대에게 와서 이사를 불러와 설무선기 불타합니다 골조타 우상계 금가 이사를 이사를 불러와 선가 찢고 그 지붕에서 반에게 불안하면 아스는 지붕에 바실나 다른신들에게 제재를 들여 이경을 부산에 다보시지 이방종교 다볼론 종교하나 기도하여 나를 경롭게 한 십도를 사료리니 장노 장노경 목사님들이 며칠 모여가지고 다보시지 이렇게 부산총회를 개체를 차례를 촉구한다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조선의부신문에요 그 얘기 저렴고 목사 나와서요 어디지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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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자로 근데 그 사람은 저렴고산 동생분이야 그 형님은 다고시지 앞장섰어 이 분은 반대파야 그 아버지가 장노경에 한결생을 했지만 볼 때 야 용기야 내 동생이 만든 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니 동생 틀렸습니다 다우신 바탕돼요 금지구색이 둘러가죠 이 에서가 야구비야 에서가 형이요 야구비형이요 성경에 에서가 형이요 그럼 교황의 모습은 에서다 형이니까 딱 달라졌잖아요 이거 같다 이거 보세요 이 신문이요 신문 이 우리와 같은 거요 근데 이 단체는요 다우신에서 꽤 힘이 없어 왜 머리떠러 없잖아 다른 짓이 없잖아 우리는 적지만은 이 사람들 단체 단체가 여러 단체요 대표가 났는데 우리는 한 단체된 한국은 자전 그래서 간대사는 엘리아 대사는 엘리아 대사는 엘리아 대사는 엘리아 대사는 그 850만 계단하다 갔어요 여러분 껌장 능행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수락바벨 기록을 보고 가지고 보다는 게 났어요 그리 마게들은요 와서 받아가죠 만약에 또 마셔야 오픈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날때보다 제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마게가 붙은 요만이 됐다고 봤지요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시원히 덜게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버린데도 이사 54장 그렇죠 실제로 내가 잠시를 버린듯해 버린다는 겁니까 실험 받아야 된다 지발되게 된다 쫓겨난다 더러워져야 된다 왜 그럽니까 살아나겠어 그렇지 그래서 구양 역사가 마게가 마게가 싸울 때 퍽퍽 쓰러지는 거에요 한참도 못 이기는 거에요 모셔도 반성두 번 졌잖아 쓰러졌잖아 막이 덜게 돼 그래서 죽어서 갖다니게 시체 하늘에 갖다니게 노새는 땅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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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힌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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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모셈 묻힌다 없어요 비 묻힌다 왜 하늘을 갓어 시체가 그래서 유가세일을 해야 사탄이가 모세 시체를 가져가고 콩당자에게 참사량의 사탄아 모셀당한 종이요 종이 주인을 주인의 종을 쓰고 데려가는데 니가 무슨 장소냐 천사당이 사탄에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마태 17장 보니까 변화산에 어떤가 있더라구요 모세 있죠 신의사는 죽은 모세가 무덤명 같다 또 같이 들어갔어 하나님이 죽었지만 데려가 버렸어요 애노도 데려가고 살아서 애노도 살아갔고 모세를 죽어서 갖고 예수를 부활해 갖고 우리도 삶의 삶을만 부활해서 가는거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라는거에요 70년부터 달라는거에요 그 다음에 30절에 이런 이스라엘 자손가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향하였으면 악만 악이 뭐요 100% 악만 살아 악으로 간다 악으로 선으로 가고 싶어도 힘이 모자라서 못 가는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호시켜라 내가 택했으니께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롭게 한 것뿐이라 우선 속에서 검사하게 만들고 나 요호가가 말하노라 이승이 건설된 날부터 그게 솔로 성경에 대한 것부터 오늘까지 천년동안 나의 노와 불을 격발하고 하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니 그래서 밥을 옮겨 모세가 나올 때부터 1000명인데 600년만 옮겨가는거에요 이렇게 천년동안 기다려도 해결 못하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글들과 그 자세한 결과 왕 소름이나 다이다 모든 사람이 마디한테 모델이 넘어졌어요 그것은 이 자들과 유다사람들과 여덟사람들과 거민들이 다 그러하느냐 다 그랬다 한 사람도 안 남았다 그게 아담의 원제 원제가 마계가 으로가서 우상숭개시켰다 그러한국에도 70년에 신사참기했다고 한국총회장들이에 황태기 총회장이 일본 우산가에 무릎 꿇고 절였어요 이 한국계에 수치한 수치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이번에 10월달에 부산에서도 다우시지 또 무릎 꿇는다 이거 그냥 도대체 바살될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지 말라 타협하면 역사가 없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건세로다 무슨 영광 소리가 칵질이 났고 내 목소리 크죠 우리 또리 나같은 목소리가 없어요 다 얘기해 보면 꼭 숙료보레가 되찍지 가면서 성격을 해가지고 나는 이상하게 계속 목을 써도요 이 청년 목소리랑 청년 같아요 청년 같아요 조금씩은 변화되나이 때가 되면 33절 그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하여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지라도 그들의 경우을 들지 아니하며 맞지 아니하고 이사랄가 제기될 하나를 보면 하나님 또 찾아가세요 나 보고 싶어요 겨드라고 하신 겁니다 금질 한라데들에게는 또 이거를 더 하나의 사례예요 또 또 나한테 등반불을 제기하고 게드려도 또한 노소래요 이스라엘 실장에 있어야 실장에 하나님의 바람을 올라와서 그어서 그룹을 쳐갈 것이지 하나님에 오죽 보세요 하나님 등반붓아가시기 벌장머리없이 기분 나쁘게 여러분 할아버지가 찾아내요 나한테 손잡협력 하라제나 볼라고요 등반복하셔도 서서에서 그쵸 그서서까지 삼지사계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집이 솔로 성재요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뭐 힛뚜어 골짜기에 도배사랑인데 우산을 꽉 채워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산 보고자 합니다 그 집을 덜하게 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기도로 골짜기인데요 반의 상당을 건축하였으며 이게 다 부실 시간을 지급하는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에 불에 자네 지나가게 하였다는 겁니다 보건대가 받고 싶어가 문화세 아하시망은 자기 산하들을 우산 앞에 바쳤어요 우산이 생겨요 노스로 만드는데 소금 비었고 손이 있어 뭐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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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를 때 밑에 부를 때면요 우산이 바닥에 달아 그때 왕이 아파서 자기 산하들 거기가 얹어놨습니다 능력도 아빠 아빠 또 또 또 또 늘 제 무리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 얼마나 정말 가정스러운 그 왕에 아하시망 문화세가 이기당들이요 오후라 대통령들 총회장들이 이런 지상 이런 짓을 세례를 하자고 하나님을 맞은 경우 만일을 따라서 일단 다진다하게 거짓말 행아공작 만일은 행아공작이 없어요 만일은 멸공지리는 멸공지로 만일은 주게 된다니까요 장관은 예수가 편하지 말아야 할 것에 그래서 대공적을 적은 거짓말 58년 3월달에 에서리에서 후초포가 수상이 됐는데 거짓말 여덟제왕 7체머리 스타리는 7체머리 왕은 후초포 7머리에 속현네요 이렇게 해서 팔자구장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 36절에 하나님의 금율로 당신의 땅을 가만히 꼭지를 해보게 된다 지신을 참여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요호화가 너희의 말한다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영병으로 인하여 바베론 왕의 손에 붙인다 부신과 되었다가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내가 노화분감 그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렇게 약속밖에 그들을 모아내요 회복시켜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구하게 할 것이라 강권 역사로 스그라사장 실전에 머리돌 역사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수련밥에 머리돌 내놔니까 사람들 볼게요 은초부지겠죠 또 다른 절곡이 됐죠 그 역사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도를 주어 야곱에도 이 세일에도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계하게 하고 시신을 맞춘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곱 년이 와서 남조주주에게 건설을 줘서 하늘 영양을 얻을 그들에게 일을 세우고 나를 경계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시켰어요 완전히 악취를 선악을 뽑아내고 신장주에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도 정신이 계신가 봐 정신을 찾아서 복진대 그렇게 우리보고 정신을 잃지 말라는 거야 정신을 찾아요 하나님이 정신을 다해서 복진대 우리는 왜 자꾸 눈을 떴다고 하는 거지요 뭐 뭐 볼라고 해 그들은 이 땅의 신문이라 이 땅을 이어 하늘의 땅이요 하늘의 땅이요 세시대 에덴 회복 나 요호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이 벽세에게 이 큰 장을 내린 것 같이 지양도 분명히 율법으로 범하고 선지서를 불숭여지 않았죠 그러면 이 선지서를 따라가면 배나 보고 주는 거야 허락한 모든 보고를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마실이 그것을 복진하는 거예요 읽고 들으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지킨 거는요 성령이 아니죠 여러분 지켜요 그 일곱 명이 와서 남자 종 여자 종에게 역사는 13.5권이 나온 거야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이네 손에 붙임받았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대에 밭을 사죠 그게 예를 들이 사나서 4천 밭을 사나서 회복되면 그게 누밭이요 사촌이 물러주지 않아 그 예린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수로 되고 예수님 우리 밭을 사나서 물러주는 거예요 회복되면은 그 원리가 토지 우리 법을 그래로 내리기 율법 25당에서 일법을 예를 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어준다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형님 맞아요 그 땅을 찾아주신데 언제 70에 그 땅에 기념하셨습니다 대략의 땅가 베르사레 사방에 사방간 유다 생각들과 산지의 생각들과 평지의 생각들과 남방의 생각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그 은으로 사는 것을 돈 주고 사야 되죠 우리 돈이라는 금이나 은인은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진리를 세워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리라 영원히 마련하고 내년에 70년만에 도로면 그만땅이 세대가요 그렇게 예를 들어 대표자로 두사람이 사전과 땅을 주고 팔잖아요 지급적이었죠 그같이 온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을 쌓아서 사실에 불러 물러진다면 물토지 무료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방사람두지도 기억을 물을 보게 따라서 보앗을 만나서 기억을 물렸단 말이요 그래서 아들 나가지고 예수가 태어났단 말이요 원래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땅은 예수님 것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팔아먹었다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사가지고 다시 물어진다는 말이요 땅 해복 천연하시고 온다이 말이요 광고 이 책이 있는 분을 닦아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고 이 비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이 있는 분 집에 손을 가요 몇 개일이 되나 다가자요 여러분 안 봐야 돼 여기 인테리어 보고 여기 처음 손이 먹으면 이걸 줘야 돼요 이걸 좀 놔둬야 되는데 그만해 다 찾아갔어 어느 눈이 발견했죠 구석이 갔어 그래서 집에 가들고 가르세요 도리사비 있어요 쳐다봤고 옛날에 그 조금 체수가 달랐어요 그 어디 구석에 쳐박혀서 찾아봐요 줄에 가주세요 네 네 손들과 다시 한 열 끈 되는 거야 몇 개야 어 환전하면 되겠네 꼭 가주세요 29장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15일에 싸움을 이겼어요 여자 후손에 배려버리게 해버렸어요 29장이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성리하리라 모든 재량 물리치는 주예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예 축복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예 축복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죽게 영광 돌리니 반전한 거 주고 싶은 주예 사랑 그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에게 들어가 영광 노릴 그 이래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여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여 길이 길이 빛나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쫓겨냈던 아랍부선들 제맛이 있고 아버지를 머리 떠나서 아버지를 괴롭혔는데 아버지께서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해서 약속하시고 독생자를 69일에 지령군 방사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제주도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걸머지시고 율법이 요하는 나무에 높게 달려서 6월절 양이 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독생자표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400년만에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상속해 주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세의 역사가 우리 거울인데 예수님은 모세가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나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하시고 다시 하늘에 가서 아버지 책을 받아서 이 땅에 아마겟도레 또 이루시고 천연하심을 누리다가 아버지가 바치면 무궁화시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길이 우리 생명 우리의 진리는 예수 밖에 없사오니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기고 따라가서 새하늘 새 땅에서 토지의 무료별 따라서 우리 형님 예수님이 우리 동생들에게 따라가 찾아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복종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걸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가 축적이 됐는데 우리는 3대 역사를 해서 3일 제 역사로 천연매를 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상과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가장 초대가정을 만드시고 많이 열맬되시며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새벽에 별 같은 기한절들이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은 강행하시려 인데 우리는 그 여신 단체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연결할 수 있는 3대 무장으로 확실히 말씀을 믿고 도장을 짓고 순종하는 13사세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예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같이 남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회하고 같이 우리 죄를 사회하시옵시고 우리를 쉬메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성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